데뷔를 앞두고 있는 신인 아이돌 배너가 등장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데뷔 쇼키스나 많이 떨릴텐데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둘 셋 빅빅빅! 안녕하세요 배너입니다. 오늘 기중한 시간 내주시고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활령덕 치료기사의 데뷔 앞두고 신인 아이돌답습니다. 이번에는 기자님들이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게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개인샷포토 할거니까 이쪽으로 오시고 먼저 데너의 막내 영광씨부터 개인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봐주시고요. 하나 둘 셋 하면 포지체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왼쪽으로 보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. 다음은 배달의 만능 엔터테이너 곤씨의 게시 촬영이 되겠습니다. 곤씨 나린입니다. 이번에도 하나 리스트 하면 찍겠습니다. 먼저 정면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보고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. 다음은 오른쪽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. 이번에는 네 좋습니다. 다음은 우리 배너의 자 먼저 가운데 보고 자 정면 봐주시고요.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틀고 배로 두배로를 표현할 만한 포즈로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포즈가 있을까요? 네. 자 그러면 배로 두배로를 표현하는 포즈로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왼쪽 자 왼쪽으로 봐주시고요. 자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.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. 자 이제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이제 멤버소개 부탁드릴게요.